네 이번에도 나오실 분은요 와 너무 잘생기셨어요 진짜 이런 애인이 있고 싶어요 사모님이 매니저로 같이 다니는데 두 분 다 미모가 출중합니다 미모도 출중한데다가요 가창력이 뛰어납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항구에 이어서 사랑의 로맨스로 멋진 무대 장식해 주실 분입니다 박영식씨 모십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장 고치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자 사랑을 찾아 행복을 찾아 당신을 만나고 싶고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내 곁으로 돌아와줘 까만 밤 하얗게 우리 소속인처럼 당신은 잊으셨나요 까만 밤에 까만 밤에 까만 밤에 까만 밤에 까만 밤에 까만 밤에 찾아온 당신 모든 것을 가장 고치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가장 고치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내 곁으로 돌아와줘 까만 밤에 까만 밤에 까만 밤에 우려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